하나 둘 셋 무리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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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최고야 무리하지 말고 국제심판이 오는 지 세 분이 되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없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분들 너무 웃기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어쩔 수 없지 저희도 웃기고 싶어요 아직 웃기고 싶어요 그럼 내일 다시 웃어요 박수 시작 셀카 몇 끼 열 바퀴 빨리 뛰어 천천히가 천천히 찍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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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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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점 10점 9 6 7 4 2 6 오케이 오 잘한다 시간 20분으로 3분 안에 들어오셨고요 한 사람이 잡으시고요 각도를 최대한 하면 제 옆에서 주관적으로 각도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도가 나오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오셔야 돼요 그림선 제자리에서 혼자 손이 놓은 상태로 점프해서 거리정치 받으시면 합계가 될 겁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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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하나 둘 사십 사십 육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좀 더 좀만 더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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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았어요 자 너무 그래 16 그럼 13 드릴게요 무리하지 말고 와 20초 20초 예 차분히 어 아까 오 오 오 오 오 7점 오케이 9점 오케이 9점 오 10점 오 10 8 오 오 우와 대박 오 오 누가 밀어주시는 건가요? 아 준비 네일부터 진짜 예전 시작합니다. 여러분 수고 많으세요. 수고 많으세요. 아 그렇죠. 다 하신 거예요. 우승자 소감 한마디 말리세요. 너무 알차고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.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어.. 저 사격이 제일 재밌었어요. 근데 누구세요? 처음 뵙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DCC 인턴 메이입니다. 아 스키점프 제가 무거워가지고. 그렇죠. 지탱해주시는 분이 자꾸 넘어지셨어요. 살 빼야 되나봐요. 결승 갈 자신 있어요? 네 자신 있습니다. 화이팅!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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